안녕하세요 3월 17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인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바로 그 직전이었습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유다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들의 살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항복해 순수히 항복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선포를 하였기 때문에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시종일간 그리고 끊임없이 우상숭배하며 죄를 짓는 그들에게 돌이켜라, 돌이켜라, 죄를 회개하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했죠?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유다왕국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벨론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유다왕과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그들의 압제와 또 그들의 구속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며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바로 선민사상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반드시 우리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거야 라는 잘못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죠 오늘 본문은 예레미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시드기아 왕가의 면담을 통해서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것만이 왕가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이다 라고 예레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결국엔 저버립니다 구 예레미아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될 때까지 시위대 뜰 감옥에 머물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삶을 적응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하며 의심하며 순종하길 원치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경우를 저 같은 경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어쩔 땐 또 내 물질이 그리고 어쩔 땐 또 내 인맥을 동원해서 판단하고 또 내 식대로의 해석과 함께 내 마음대로 내 주관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나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나의 인맥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둬둘 때가 너무나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사는 것이야 누구누구야 그건 욕심이니까 포기하는 게 맞아 포기하는 게 맞아 그리고 항복하는 게 맞아 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모습은 내 자존심이 그리고 내 경험이 그리고 내 욕심이 끝까지 끝까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행동으로 결국 파멸의 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처럼 결국 망하는 길로 이끌어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당시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런 정말 치욕스럽고 멸망으로 가는 길 같아 보였었죠 결국 망하는 길 죄값을 치르는 길 저주받은 길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앞두시고 기도하시죠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십자가 그 모욕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분의 결국에 피 흘리심을 통해서 저와 성대님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결국 그분의 십자가의 길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저와 성대님들이 새 생명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항복하며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국률에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국률에 여겨주시고 이 고난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할 때 결국 그 길이 내가 항복하는 그 길이 유다 백성들이 항복하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나를 국률에 여겨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인맥으로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국률에 여겨주시고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성도인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항상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중함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주님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저와 성도인들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ере tals l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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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